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퍼프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두달만이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일하면서 요즘 많이 바쁘신가봐요. 항상 연말연주가 제일 바쁘죠? 그럼 오늘은 항상 하시던 보풀관리코스로 진행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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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뽀뽀리님이 좋아하시는 포근한 자리로 준비해놨어요. 안쪽에 편하게 누워주세요. 자 그럼 먼저 간단하게 상태 좀 살펴볼게요.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뽀뽀리님은 유독 귀쪽에 뽀뽀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뽀뽀리랑은 조금 다르게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어요. 시간이 조금 오래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제거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마음이 있는 스트레스는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쉬다 가세요. 그동안 쌓았던 스트레스는 제가 모조리 제거해드릴게요. 자 그럼 어느정도 확인은 끝났고 간단한 마사지부터 해드릴게요. 상 доллар의 기둥이 삐사지 하면 나중에 뽀풀이도 잘 떨어져요. 편안하게 쉬고 계세요. 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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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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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한 목불 소리 들리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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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rt 틴느니랑 목불 소리 들리시죠? 틴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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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목불이 조금 단단한 편이어서 제거할 때 느낌이 좀 날 수 있어요. 불편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먼저 이쪽부터 괜찮으세요? 작은 가위로 조금씩 자르면서 제거해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제거되고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풀들이 조그만돼도 단단하게 붙어있네요. 여기 찌꺼기가 붙어있어요. 여기 찌꺼기가 붙어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jetzt moreBravo. 여기 찌꺼는 뭐야? 이렇게 붙어있는 abuses. 저는 꼭 붙어있는 nano에 를 좋아해서 제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있는 것도 뿌리를 뽑아야 해요. 이것도 단단하게 박혀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은 거의 다 끝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남아있는 아직 부드러운 퍼플들을 이렇게 한번 잡아 뜯어서 제거해볼게요. 한번 더 해볼게요. 한번 더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되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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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 제거되고 있어요. 제일 작은 것들은 대충 제거됐고 큰 것들 제거해볼게요. 큰 것들 제거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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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얼마 안나왔어요. 이렇게 뿌리를 잡아서 다시 만나요. 여기도 말랑말랑한 목폴드 제거할게요. 목폴드 제거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제거 다 됐습니다. 시원하시죠? 뭔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제거한 기분이에요. 자, 이제 남은 잠보풀들은 없는지 제거기로 살살살 긁어볼게요. 약간 빗질하는 느낌이랑 비슷할 거예요. 자, 이제 남은 잠보풀들을 제거해주세요. 이제 남은 잠보풀들을 제거해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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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은 잠보풀들을 제거해주세요. 네, 남은 잠보풀들을 제거해주세요. 자, 이제 남은 잠보풀들을 제거해주세요. 예전의 잠보풀들을 제거해주세요. 그 화장에 잠코로 길이 구독과áng을plund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깨끗하게 거품 클렌징 해드릴게요. 이 거품은 그대로 말리면 물 없이도 깨끗해지는 신기한 거품이에요. 천천히 말은 후에 말려 드릴게요. 살짝 간질간질 하실 거예요. 자 이제 깨끗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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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서는 깨끗할게요. 자 이제 깨끗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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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드라이 해드릴게요. 오늘 관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보여드릴께요. 말끔히 자 제거됐어요. 보프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스트레스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단단해지니까 앞으로는 좀 더 자주 관리 받으러 오세요. 그때그때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게 가장 좋거든요. 다음엔 보프리님이 많이 없는 상태로 오시길 바랄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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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